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부른 찬양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찬양은요 꼭조가 있는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 부른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언의 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율법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의 어떤 이런 도덕성만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너희가 율법을 읽고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외우고 쓰고 지금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수십 번을 필사를 했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이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임해야 되고 그분이 임하시려면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어제 여러분 25장의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가 좀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아니 그러셨어요? 아직 사실은 1장부터 해야 되는데 25장이 핵심이라고 했죠 그 책의 심장부예요 성경의 심장부도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한 번은 이해는 못해도 훑어 읽어서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계속해서 풀어나갈 때에 여러분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거구나 왜 이 세천사 기별이 완전한 기별, 온전한 복음이면서 여기에 건강기별이 붙어야 이게 온전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게서 듣는 것으로 다 얻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자 정리하세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우리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단 하나, 단 하나, 하나의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복음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이 인류에게 선포한 복음 그게 장세기 3장 15절이다 성경 전체는 장세기 3장 15절을 시대마다 그때그때 역사적으로 풀어서 그 시대에 전파되는 기별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적용되고 전해져야 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6장 25절로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기별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게시가 드러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요약을 하면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멋지지 않으세요? 바울은 남이 설교하는 거 잘 배워가지고 듣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 속에는 예수님이 임하시고 사시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하는 이 일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순간도 내가 했다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이라 하는 주제는 상당히 무겁고 역겹고 어떻게 들어보면 식상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더러웠던 정말 식상할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 의의 공부는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이론 공부로 지식으로 끝났다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정체의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난다 그리고 끝난다 그럼 성경 정체의 얘기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진행이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얘기가 성경 정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인이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죄에 독을 넣어서 죄에 감염이 되어서 죄의 정상을 나타내는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 주님은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백성을 분리시켜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려고 내가 가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에요 내가 네 머리를 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남자의 씨를 받고 남자의 조컬러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씨를 받고 오신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여자의 몸에서 나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을 입혀주는 것은 엄마의 자궁에서 입혀지지만 남편으로부터 남자의 씨가 들어온 것을 키워서 만들어서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정원한 상태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천여예요 그 천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 말씀이 뭐합니까? 잉태되고 생육번성해서 자라나오는 것이에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땅 속에서 땅에 있는 그 기운과 생명을 받아서 씨앗이 나무가 되어 나와서 꽃피고 열매 맺듯이 그 씨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성질 모양이 나무로 나오듯이 그래서 똑같은 씨앗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창조때에는 이 물질로 다 나온 게 이 세상이고요 지금 죄로 점령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새 생명이 하나 탄생하는데 그게 거듭나는 경험이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요셉과의 관계 속에 씨를 받아 태어난 아이는 전부 남자로부터 온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세기 3장 2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의 남자의 씨가 아닌 그것은 이미 사망의 씨, 죄의 씨, 그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텐데 예수님은 그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고 그게 사랑의 생명이고 의의 생명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씨를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줬어요 그렇죠? 네가 잉타여 아들을 알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자 와 이게 복음기 마리아에게 이제 왔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분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뭘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됐어요 네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고 그게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 생명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내줄 때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반응을 했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집종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보면 8장 11절에 보면 씨앗에 비유를 할 때 이 씨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생활하는 모든 사물들 이것은 보이지 않은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계시가 이 천연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의 이 작용과 이 천연계의 창조와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영생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비유를 들어서 비유 비유 비유를 들어서 천국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을 전날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실물교훈이에요 실물교훈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않는 사물과 연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에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에게만 붙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성도입니다 성도 아십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거듭났다면 우리는 성도이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데아스 사장에 보면 때가 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때가 하나님이 계약하시던 때 이 지구에서는 약 이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그때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전, 주후 그렇죠? BC, AD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기점을 중심으로 연별을 잡은 것이 지금 AD, 주후 2024년입니까? 그 기점이 어디서 왔나 봐요 예수님의 초림에다 기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는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시작부터 역사 과정에 마지막에 다시 구원받아 새롭게 창조될 이 지구의 모든 역사는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그림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을 수만 가지 핏으로 잘라놓은 게 성경 전체라고 할 때 성경 전체는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다 제대로 짝을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 한 그림을 오천 피스를 만들어서 제자리에다 갖다 붙여요 이게 다른 곳에다 갖다 붙이면 그림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제자리에다가 피스를 다 갖다 붙여서 그림을 딱 표지에 있는 그림하고 피스가 맞추는 그림하고 똑같아야 완성된 그림인데 게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한 구절 한 장씩 되어 있는 내용을 거기다가 새 천사 기별에다 갖다 넣으면 이게 완전한 성경의 복음이 되는데 이 그림의 전체의 주인은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에다가 새 천사 기별에다가 갖다 맞추면 그게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논제된 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니까 성경 전체를 새 천사 기별에다가 다 갖다 맞춰서 이 진리를 고리를 다 걸어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있는 이것을 하나의 그림에다 다 맞춰서 하나의 메시지로 보내는 게 새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새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나오고 이것이 완전하게 연결된 하나의 복음으로 외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래서 화이푸님에게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새 천사의 기별입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때 화이푸님을 했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실로 새 천사의 기별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개시록 14장에서 만나지고 개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전히 완성되고 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확실하게 성경의 빛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의 빛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연의 신의 선물이 왔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연의 신 화이푸님 쓴 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미 이 글을 주실 거에 대해서 개시록 여러 부분에 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실망했을 때에 다시 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요한 개시록 11장 맞나요? 10장이죠? 10장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개시록을 연구를 하면 연의 선물이 꼭 와야 되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만났으니까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책에 다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연의 신에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려면 볼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말로 간단히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로서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진리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끝낼 사업이다 그게 완전한 복음을 갖고 일을 해야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한 복음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팔이 붙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많이 전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법력하면 그걸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 저를 보고 그래요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려면 성경책, 연애신 책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래요 어디를 봐야 딱 볼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다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연애신도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적어도 다 못 읽어도 그게 매번 찾아서 이해를 해야 돼 보금을 이해해야 된다 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보금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여기는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바깥에서 듣는 참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별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보금이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다 묻어있다 다 묻어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보금으로 현대 진리로 외침으로 딱 외쳐야 되도록 모아준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라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들은 영원한 보금을 가졌다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의 열매가 맺혀서 자기 신앙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감정으로 외쳐집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은 자기 보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지지 않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하늘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자신을 주님께 여세요 주님은 지금도 이 기별을 통해서 라우디경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을 못해 신앙으로 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착해요 그거 믿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열어드리세요 열어드리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중에 계셨지만 사람들 중에 계셨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을 때에는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인만우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경험이 있고 진리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경험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찬사 기대를 전하는 의료 성교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전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건강 문제로부터 영원한 영생 문제까지를 가르쳐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 찬사 의료 성교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게 뭔가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눈앞에 불이 번덕번덕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덩어리를 따따따따 손이 와서 만져줬다 어떤 사람은 꿈의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을 봤다 그런 감정을 주로 해요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 만나 경험이라고 감정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꿈을 꾸었든지 환상을 봤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도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 보여달라 기도할 때 덩어리에 와서 따끈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에 순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 꿈꾸고 항상 보고 소리 들어가지고 그 소리 듣고 자기 생각 가지고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이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사탄도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을 사탄이 지배한다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도 믿으면 안 돼요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없고요 진리를 점점 깨달아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실해지고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첫사랑의 경험 처음 거듭나는 그 경험 거기에 내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 자아가 굴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 신중하게 우리 좀 챙겨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는데 이거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기별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고 경험으로 알아가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를 밀어내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의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자아가 그분 앞에 굴복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거기에는 노예제도를 두고 남북으로부터 서로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링컨이 노예제도를 해방시켜준 그 사건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노예가 그 당시에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되기 전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저는 옛날에 쿤타킨템가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뿌리, 뿌리 맞아 그 주인공이 흐르고 뿌리라는 걸 잡고 오래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희미하게 지금 조금 기억하는 그걸 보면 미국 사회에서 이 노예들,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링컨이 해방을 시켜놓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흑인이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해방운동하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하고 우리는 실물교원으로 배울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노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화는 목사님들 설레하실 때 들어 하셔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언젠가 한 번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상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노예가 남의 집에 평생 노예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 생활도 만족하게 자기 운명이거니 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 한 주인공이 되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노예는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원하는 걸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수도 없이 어떤 한 인간에 매여서 종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주인이 시켜도 일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주인이 말하면 반항하고 일 안 하니까 주인이 이 노예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갔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태워서 노예 시장에 가지고 갑니다 외관상 보니까 아주 건장하고 아직도 젊고 아주 튼튼한 노예가 값이 나가겠지요 늙고 파리한 노예보다 이런 사람은 일시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가서도 상당한 값을 갖고 팔 수 있었어요 거기에 이 노예를 그냥 팔아버리러 그럼 어떤 주인이 사가지고 가면 또 자기가 노예로 쓰시며 또 팔아버리면 또 거기서 또 노예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이 어떤 노예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 갔다 놨더니 아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젊고 있을 만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흥정을 했어요 얼마를 주세요 그런데 얼마를 달라 했든지 노예를 사러 온 이 사람은 돈을 줄 준비를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제 매매당하고 팔려가야 되는데 이 원주인에게 했던 행동을 지금 새 주인이 될 사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집에 가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사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절대로 당신 집에 종으로 노예로 나 일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랬지만 노예를 사러 온 이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달라는 돈을 다 주고 이 노예를 자기 마처리에 태웠어요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노예가 뒤에서 계속 나는 당신 집에 가도 일 안 할 테니까 나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지만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이 노예를 자기 농장에 있는 집까지 데려와 왔어요 농장에 와보니까 이 노예가 보니까 농장이 굉장히 넓고 와 나를 또 여기에다 일하라고 집을 넣으려고 사왔구나 그러니까 또 마차에서 내리라고 하는데도 그래 그래 또 고함을 질렀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일 안 할 거라고 난 자유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 주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주 예쁘게 지은 예쁜 집이 하나 지어져 있고 주변에는 화단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예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이 사는 집인가 보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문을 따고 노예를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도 너무 장식이 잘 되고 예쁜 가구들로 참 편리하게 예쁘게 지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는 이 집이 좋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보면서도 본 척만 척 나는 당신 집에서 일 안 할 거라고 그럴 때에 이 주인이 하는 말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당신을 샀다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어 내 집에 일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 집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집이에요 이 집은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여기서 살고 결혼을 하든지 놀든지 먹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금부터 당신은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다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을 샀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이 말을 들은 노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반항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던 노예가 주인 앞에 발부터 쏙 무릎을 꿇고 어쳤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죽도록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소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노예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이 자기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잘 때마다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원하는 일은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마음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사탄에게 매여있는 죄의 종입니다 그건 느끼지 못하세요 내가 죄를 즐기고 좋아하고 그걸 더 원한다는 그 정신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노예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에 불가한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뭐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개명을 지켜라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죄가 지배하는 마음 이 자아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죄입니다 죄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간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와 영원한 하늘의 집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의료선교사 되겠습니다 해서 배우고 조금 내가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선교사가 되는 첫째 차질은 거듭나는 경우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지 않으면서 의료선교한다고 쫓아다니면 전부 건강기별 가지고 영업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제쳐놓고 영업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마지막 기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답니다 이 의료선교는 하늘이 고아난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의료선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을 우리를 의료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병들어 추구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의료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성교사로 보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의료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나의 죽음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단의 손에서부터 나를 구해내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걸 안다면 그 자유가 나에게 영원한 하늘이라면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노예의 그 심정 그 주인이 노예를 노예로부터 풀어주고 자유를 줬을 때에 그 노예의 가슴에서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을 깊이 좀 공감하면서 느끼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제가 이사회 53장을 읽으면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채로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 자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자아가 그때 무너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나는 그날에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은혜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뭐든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오늘의 이루기까지 저는 그 첫사랑에서 만난 그 사랑의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제가 30대 후반에 그 주님을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는 30년 이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40년 가까이 여러분 이 요양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밤낮 환자들이 아프고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경우 중증 환자 오면 잠을 못 자고 간호해야 되고 죽어가는지 빨리빨리 체크해서 병원에 보내야 되고 그들에게 죽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병에 알맞는 음식을 해 먹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들어오는 영혼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그분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죄로 엮어진 사설에서 풀려납니다 저는 똑똑하게 그 경험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오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런 말씀은 불가능했어요 나한테는 반항했어요 절대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는데요 그게 제 의료선교 간증에 제가 이 부분을 썼지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올 때에 주님은 나를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겨서 새로운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보답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담아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빚진 심정으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움틀거린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성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없이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돌팔이 요양을 하면서 병 고친다고 이것저것 갖다 먹이고 거기서 여러분 수입을 얻어서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복음을 가져야 복음을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 어떤 유익이나 수입을 챙기 위해서 이 삶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 이름 빼고 건강 기별 빼고 하란 말이에요 새 천사 기별 빼고 그냥 사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업하고 사업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재림교회가 새 천사 기별 의료 성교를 한다면서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접근하면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마음을 허리는 이런 일들은 의료 성교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집회를 시작하는 이 첫날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의료 성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걸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질질질질 죄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갈 뻔한 저희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죄값이 주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오늘부터 자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지음 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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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